문제 풀게요. 이게 5월달, 6월달은 중간에 여기 평가를 해요. 오전에 오면 특별법을 한 30분 할 거고 수업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열 문제를 꼽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기출 문제를 위주로 하려고 해요. 주택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형태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보이는 형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참조를 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먼저 1번을 한번 봐볼래요.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건요. 공박은 뭐라고 했어요? 정신적인 경제적 원인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경험,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특정 영역은 들어가면 안 되죠. 특정 영역 그러면 이건 X가 됩니다. 대리가 나오잖아요. 항상 대리가 눈에 보이면 불공정은 경무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 그래서 공박은 누가 기준이고요? 본인이 기준이다.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장 불균형이 존재한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가 기준이다?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고요. 플러스 객관적 가치판단이라고 해야 되죠? 주관적 가치판단 그러면 X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어요. 2번. 103조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했는데 이런 스타일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박스형 형태가 요구레는 좋아하니까. 일단 여기 보니까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주로 은익하기 위해서 이를 임차는 약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게 지금 내 기억에 이게 간평인가 노무사 시험 기출문제거든요. 우리 생각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자금이에요. 비자금. 이게 비자금이거든요. 그럼 비자금은 103조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 강제집행 보인가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도박자금은 해당이 되죠? 그 다음 해외 파견 보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니을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디근만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 자, 여기가 보면 성립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죠?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모두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자, 공박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상관없죠? 세 번째, 대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경무대, 경무대 찾을 수 있죠? 자, 무경험은 뭐라고 했어요? 거래 1번을 의미한다. 자, 무효행위 전환 보인가요, 5번에?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 무효행위 추위는 적용돼야 안 돼요? 무효행위 추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적용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서 계절을 참으세요. 4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사인의 공법행위 보인가요?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이죠. 여기는 표시한 대로 뭐라고요? 혈액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는 상할수가 들어가더라도 유효부요. 얘는 유효가 돼요. 상할수가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2번, 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진이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의 바란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강박 나왔네요. 강박은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강박이 나오면 103조가 아니고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자, 4번, 표의자가 비진이 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 무의를 주장할 경우에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입증 책임은 주장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너 도둑놈 새끼? 그랬단 말이야. 그럼 도둑놈 새끼라고 지칭을 받은 사람이 난 도둑놈 아니야? 라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라고 주장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5번에 표의자가 비진이 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 부위를 주장할 경우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된다. 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누가 입증? 표의자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입증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럼 X. 5번이 정답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이 5번도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입증 책임 물어볼 때 자, 5번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 옳은 거요? 자, 아니 나는 옳은 거든 옳지 않든 난 돌아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옳은 거 틀린 걸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면 뒤에 가서 헷갈려요. 난 다시 돌아온다니까. 왜? 하다 보면 X. 0, 0, 0 그러면 틀린 걸 찾는 거네. 할 수 있거든요. 자, 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어? 양도수수세 나왔네요. 그럼 양도수수세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반사해지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옳은 거네. 그렇죠? 자, 2번 경매 나왔네, 경매. 경매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적용될 수 있다, 맞았네? 자, 도박에 쓸 걸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 저당권 설정. 자, 말소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 1억을 빌려오면서 도박 자금입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얘가 돈 안 갚을까 봐 저당을 잡은 거예요. 도박 자금 빌려주면서 저당을 잡은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들어온 거야. 말소해달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소송이 제기가 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된 거냐.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말소 청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사는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완전한 급여가 아니다. 저당권을 실행하려면 경매를 붙여야 되고 경락 대금에서 받아가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급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갑이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면 이건 가능하다. 하고 이게 말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을은 도박 자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이건 불법 원인 급여니까. 누가 땡 잡은 거야? 갑이. 땡 잡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도박 자금이라는 걸 알면서 빌려줄 때는 소유권을 가지고 와. 저당을 잡지 말고. 이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이 지문은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팔레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요? 옳은 지문이 된 거예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네요. 자, 6번. 여기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은 들었는데요. 여기서 이 정도면 다 나온 것 같아. 이것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틀린 것은 1번. 일반적 성립요건의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요한다. 맞죠? 일반적 성립요건은 모든 법률 행위. 두 번째 혼인신고 있죠. 성립요건. 법인의 설립등기. 성립요건. 질권이 뭐냐면 전당포. 전당포는 거기 자동차, 밥솥 아니면 무슨 카메라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돼. 질문의 인도가 있어요. 그 카메라나 자동차를 질물이라 그래요. 질물을 넘기고 돈을 빌려오는 거야. 전당포. 이건 정답보다 성립요건이에요. 당사자 의사능력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행위능력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건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효력요건.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성립은 되는데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야. 효력이 없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4번의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된 후후후. 그렇죠? 후 이게 뭐예요? 후발적 불릉이 된 거죠. 그럼 유효, 우효. 유효. 후발적 불릉, 유효. 여기 대리권의 존재. 그럼 조건개환부에 뭐라고요? 성취, 도래는 효력요건에 해당된다. 맞죠? 효력요건. 그래서 3번 정도가 정답이 됐습니다. 7번에 다음 중 유효한 법률 행위를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이 형태가 41번이 될 수가 있다고. 이 형태가.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1번에 허가 없는 무효과 단속. 이거, 이거, 이거. 이건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은 유효, 무효. 유효. 적극가다. 무효.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에서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잖아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게 한 네 가지 정도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불허가가 떨어지거나 참탈, 배제가 됐거나 그다음에 우리 허가를 받지 말자고 서로 쌍방이 명백한 거야. 명백히 의사를 표시했거나 마지막으로 정지 조건이 불성취가 됐다. 부정행위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부척관계 단자라면서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게 뭐죠? 정지 조건. 유효, 무효? 유효. 세금을 감면 받을 목조로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계약이다. 이 증여는 나중에 은익행위예요. 은익행위니까 얘는 유효, 무효? 유효. 이 가장 매매는? 이건 통정이 돼요, 통정이. 통정이 돼서 무효가 되는데 지금 이 지문은 뭘 물어보는 거야? 은익행위를 물어보는 거야? 가장 매매를 물어보는 거야? 은익행위. 액센트가 은익행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은익행위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얘를 물어봤다면 무효가 되지만 은익행위는 유효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유효. 이거, 이거. 이거는 오른 거. 나머지 두 개는 틀린 거. 유효인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8번. 법률행위 목적이 원시적 불농인 걸 찾으라. 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왜? 찍었다고요? 쉽다고? 왜요? 제일 기초가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정답은 1번이에요. 수용이 됐지. 수용된 토지를 수용당한 자로부터 매수했다고. 그럼 매매를 하기 전에 이미 수용이 된 거잖아. 그럼 이행불능이잖아. 그럼 이건 원시적이지. 공연계약을 체결한. 공연계약 체결했어. 계약했죠? 죽었어. 그럼 이행이 불가능하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노래 부르겠어. 이건 후발적 불농. 그렇죠? 이건 뭘로 해결해 나중에. 채무. 불이행으로 해결이 됩니다.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후발적. 가압류 건물에 대해서 매매격을 체결하였으나 강제격미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후발적. 좀 더 후발은 후발이에요. 후발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가 방화로 불질러버렸죠? 이건 뭐예요? 후발적. 그러면 이 네 개는 후발적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요? 원시적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나오고. 9번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는 말 보인가요? 병에게 적극과담 찾았네요. 그렇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누구예요? 병, 1차 매매, 2차 매매. 보이시죠? 갑과 병사의 매매격은 유효, 우효? 유효. 여기는 103조 위반입니다. 2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직접 청구 안 돼요. 대위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대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으로부터 다시 전득자가 있는데 얘가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선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틀린 거. 4번, 5번, 을은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시속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채권자 시속권 안 돼요? 대위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10번, 갑과 을은 엑스토지를 매매 목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엑스토지의 지번을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의 목점으로 Y로 했고요. 등기도 뭘로 된 거예요? Y. 자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원래는 사고 판 게 뭐예요? X. 그런데 등기는 Y. 갑과 을 간의 Y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존재한다. X죠. 뭐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거지 Y 토지는 계약이 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을은 갑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매 계약이 X로 됐으니까. 답이 2번이었네? 3번, 갑은 착오를 이유로 해서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의 문제가 나오면 안 돼요. 3번, 갑은 을에 대해서 Y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Y를 사고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선의로 을로부터 Y 토지를 가져왔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이따 오후에 아까 저번에 테마 입사선인가요? 앞에 민촌 부분을 안 했다고 해서 거기를 좀 해줄 테니까 와서 듣고 가셔도 돼요. 알겠죠? 동영상을 올리지 말라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 앙타를 부리지 마요. 자, 여기까지 해요. 고생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